드디어 저도 에어프라이어 샀어요. 요즘 한국에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사서 혹시나 안 쓸까 싶어서 거의 한 1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어서 이걸로 샀어요. 엄청 클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또는 다행이네요. 이제 다행이네요. 다음은 다행이네요. 맛있게 잘 먹어요. 이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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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 밥솥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수납장 안에 넣어버렸어요. 쓸 때 꺼내 쓰려고요. 이 에어프라이어는 그나마 좀 크기가 많이 안 커서 다행이에요. 예쁘다. 관리실에 세탁 바뀔 거요. 원피스 한 개. 한 개. 블라우스 한 개. 세탁 두 개. 원피스 한 개. 안녕하세요. 어휘. 재 pollingjoy아. Using 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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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웠어요. 근데 약간 보기에는 맛이 없어 보여요. 돌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식혜요. 아마자케. 생강이 들어있대요. 진짜 생각맛이다. 그러면 이거 먹어볼게요. 고구마 스틱 같아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약간 군고구마 같은 맛.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슈퍼에서 샀던 프렌치 후라이도 돌려 먹어보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기름을 뿌려줘요. 기름을 뿌려야 되나? 그냥 안 뿌려도 되려나? 고구마 스틱을 뿌려줘요. 고구마 스틱을 뿌려줘요. 고구마 스틱을 뿌려줘요. 고구마 스틱을 뿌려줘요. succeeding. 그리고 스틱을 뿌려줘요.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케찹에 찍어 먹으려다가 그냥 소금 가져왔어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소금이 안 발라지네. 생각보다 바삭바삭하지는 않아요. 저는 바삭바삭한 감자튀김 좋아해서 조금 별로긴 한데 맛 자체는 맛있어요. 남편이 좀 눅눅한 감자튀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edeày도 좀 더 안되더라구요. Before I want a flip kilowatt permission to do it. 그리고 이거는 어제 만든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어제 만든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어제 만든 요거트. 그리고 이제 요거트. 소금을 닭다리에 넣어 놓을게요. 고춧가루. 새우 소금 그 다음 자유 이벤트 이벤트 Hey! 치 Werling 우유 전투 우유 이에요 우유 우유 배달 어땠은 하나 himk- 인기장에 오는 수영장에 다르기 잠시 만족 수영장에 다르기 야시장에 다르기 밥을 먹지 않으니 먹게기 젤리 다 먹기 삼겹삭 삼겹삭 맛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해당 삼겹삭 만들어draw 이거 얼마에요? 우와 그 고마워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이렇게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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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코리안타운에서 떡 사왔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500엔이나 했어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건 뭐 뭐 뭐 뭐 뭐 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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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식재료 사왔어요 이거는 진간장 이거는 국간장 멸치액젓 그리고 이거는 곰탕 액기스라고 해야되나? 캡슐로 되어있는 곰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된장찌개에 쓰는 된장이에요 아주머님이 맛있다고 추천해주셔서 샀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사서 서비스로 하나 받았어요 새우, 건새우 볶음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밥으로 떡국 만들려고요 원래 어제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만들어요 그리고 떡국에 넣을 소고기를 사러 갔는데 소고기가 너무 좋은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사왔어요 싼거도 되는데 싼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곰탕 아까 어제 사온 곰탕 떡국떡 김 파 계란 이렇게 넣을거예요 이제 뼈와 저것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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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킨 아무소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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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그리고 떡만둣국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만두도 사왔어요 원래 만두도 만들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사왔어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밥은 에어프라이어에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야채들도 같이 넣어 먹으려고요. 이거는 귀여워서 샀어요. 오늘 저녁밥은 에어프라이어에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밥은 에어프라이어에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래피릴맛 고추 고춧가루 볶아줍니다 배추 볶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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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다음은 소금 그리고 고기 물 소금 전자막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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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에 고소한 고소하고 고소한 국물이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한 고소한 국물이 있어서 고소한 고소한 국물이 생깁니다 고소한 국물이 굉장히 맛있다 볼게요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